자, 헤디 앤드 벅스 맨 벅스 일러트리 바이 패트리 샤널링 뽁뽁? 어? 나? 뽁뽁뽁뽁뽁? 아 누구? 뽁뽁? 얘가 누굴 보고 있는데?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난 아니고 그럼 누구? 너인들인가? 뽁뽁? 너인가? 뽁뽁뽁뽁 그럼 누군데? 왜 왜? 어? 아 뒤에 뭐가 있나봐 뽁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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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벅스일은요? 왜? 왜 이들은 왜? 벅스는 얘를 잡아먹으니깐요 진짜? 어떡해! 도망가! 도망가! 나도 부정봄어 사실은 헝글이라고 안해요. 이따 그 이유 말씀드릴께요. 해티는 큰 흰색의 손이었어요. 한 아침에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헉! 그리스 그레시어스! 그리스 그레시어스! 그리스 그레시어스! 그리스 그레시어스! 어? 뭐라고? 뭐가? 뭐가 있는데? 헉!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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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나뭇가지인가? 아니요! 뭐하냐 이게? 뭐지? 삑삑 엉? 이게 뭐지? 삑삑 I can't see your nose! nose! 누구지? 이 책이 사실은 오마이갓! 해도 되는데 이거가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센텐스잖아요. 그리스 그레시어스 미! 근데 이거 책으로 읽으면 아이들이 이 센텐스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안 믿어줍니다. 여기 부분을 노래로 부를게요. 굿굿굿 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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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 콩gic찍 아! 안 믿어요? May live, said the goose Took the frogs May, Well? said the pig Who cares? said the sheep Took the frog How did you know what? said the host 故 What next? said the cow 어떡해 안 믿어 얘네들은 안 보이나봐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거 먼저 시키는 거에요 그럼 애들이 그거는 먼저 따라요 이번엔 믿어줄까? 이번엔 믿어줄까? 굿그립스 said the good well will said the pig who cares said the sheep so what said the whore one said the cow 아 어떡하지 어떡해 이번엔 이만큼 나와서 이거 무지 그 뚝떼인가 여호야 맞아 이거 여호 같은데 어떡해 and Hattie said goodness gracious I can see a nose two eyes two ears and two legs say in the bushes 굿그립스 said the goose well will said the pig who cares said the sheep so what so what said the horse 얘는 지금 막 팔이 날려가고 막 조금 그런 캐릭터에요 제가 천천히 읽는 이유가 있는 거죠 one one next set cow 계속 먹어요 얘는 막 대세김치라고 and and Hattie said goodness gracious I can see a nose two eyes two ears two legs and a body in the bushes holding e equals grabs and Sheep Hey So what said that to 행 so 이 표정들이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아 사람이 아니죠 뭐라는 거야 무섭기도 하면서 뭐라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그런 비앙스가 극대화된 표정과 제스처 같아요 아 어떡해 어떡해 헤디 are you okay? The hat is a goodness gracious to me I can see a nose to eyes to ears a body for legs and the tail and the bushes What's this? Rai is a fox It's a fox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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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he flew very quickly to the nearby tree 도망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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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얘도 이제 난리 났어요 Oh no said the goose Dear me said the pig Oh dear said the sheep Oh hell said the hors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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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어디 갔어? Where's the cow? Where's the cow? Oh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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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혔구나 어떡하지 어 그래 소가 제일 느리잖아 맞아 어떡해 그래 해티는 그렇고 날라갔으니까 서러 쓸 것 같고 얘네는 좀 그런데 아 우리 소 어떡해 어떡하지 help help 근데 얘네들도 이제 잡아봐 help help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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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스를 탐험한다며 날려오세요 도망갔어 도망갔어 다행이다 얘네 표정 보세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정적인 상태죠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모두 너무 놀랐어요 아무것도 왜 그런지 글씨를 말한것들 바윽 바윽 어떤 애가 여기서 선생님 카오 잡아먹었어요 카오가 폭스 잡아먹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여기 폭스 털이래요 오 진짜?! 진짜?! 이런거 알았죠? 그래서 It's a surprise! Oh! Oh, dear! Thank you, cow! Thank you! 빡빡빡!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